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항공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올여름에도 보안검색으로 공항에서의 길고 오랜 대기시간이 예상되면서 각 지역 주요 공항들과 교통안전국이 TSA 압박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김한울 기자입니다.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들로 꼽히는 각 지역 주요 공항 관계자들이 TSA에 직접 경고장을 보냈습니다. 보안검색을 위한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해지자 입국 보안검색 관리를 민영화하겠다며 TSA를 협박한 겁니다.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간 뉴욕과 뉴저지 지역 공항에서 보안검색으로 인해 최소 20분, 최대 50분의 시간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해 1억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한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은 델타에어라인 TSA와 손잡고 보안검색 절차를 대폭 개편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른바 이노베이션 라인에 착수했습니다. 수화물을 붙일 때 의심스러운 가방을 나르는 분리된 컨베이어 벨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안검색 때 통과 후 승객들이 옷과 신발, 가방 등을 챙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내용 등의 골자입니다. 이외에도 시애틀, 샬럿, 노스캐롤라이나 등 전국 각 지역 공항들은 항공 승객들의 불만이 이제는 극에 달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TSA의 보안검색 절차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. 항공사들의 불만도 높습니다.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수천 명의 승객들이 TSA 검색대에서 지체된 시간 때문에 항공편을 놓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항공사 로비 그룹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승객들에게 보안검색의 긴 줄 행태를 해시태그 I hate the ways로 소셜미디어 상에 고발하자는 공격적인 캠페인까지 시작했습니다. TSA가 보안검색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승객들이 직접 나서자는 겁니다. 하지만 TSA는 이미 인력 부족 문제로 올 여름에도 긴 보안검색 대기 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제이 존슨 국방부 장관은 의회 TSA 인력 충원을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